이홍식 씨가 경험한 기적은 정말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결혼 8년 4개월 만에 아빠가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난히 아이를 좋아했지만 결혼 생활 8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찾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소가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혼까지 이르렀을 정도, 이혼을 결정할 정도로 이 위기가 다다랐을 무렵에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너무 예쁜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생기면서 행복한 가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귀여운 딸을 얻기 위해서 안 해본 노력이 없었다고요. 아, 대단합니다. 이 결혼 후에 사실 이게 임신하려는 사람들 8년 4개월 너무너무 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뭐 여기저기 병원 다 가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까 최 기자 얘기했지만 이 아이 생기지 않고 원하고 이러면서 부부 간에 조금 서로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이 아내가 본인의 엄마랑 이홍식 씨 장모님이랑 뭐 무슨 종교다 할 거 없이 온 종교를 총동원해서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대요. 어머, 이게 정말 이 기도가 불러온 기적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두 달 만에 아기가 생겨서 이홍식 씨가 이렇게 아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이홍식 씨가 딸이 찾아온 걸 알게 된 그 날이 아내하고 또 헤어질 결심을 한 날이라고.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이홍식 씨가 늦둥이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내분이랑 대화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이 아, 그래. 짜증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그냥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을 불러서 단판을 짓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서랍에 있어가지고 이 서랍을 딱 보았는데 빨간색 천이 나와있더래요. 그런데 그게 뭔가 계속 거슬려가지고 서랍을 딱 열었더니 1단부터 이 4단까지 전부 정말 전부 아기용품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아내분이 틈틈이 계속해서 이 아기용품을 모아놨었던 거죠. 그렇게 기적처럼 이별을 결심한 날 이홍식 씨는 딸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쏟는 아빠 이홍식 씨,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죽음의 공포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홍식 씨가 본인 아버님을 신근경색으로 아버님이 타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충격과 슬픔 속에 보름 뒤에 본인도 쓰러진 겁니다. 이때 내가 이렇게 귀하게 8년 만에 낳은 딸아이를 두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얻은 딸이라서 기도를 또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딸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내가 손잡고 걸어 들어갈 수 있게 그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실했을까. 내 딸아이 결혼식장에 내가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건 이제 이루게 됐다고요. 이홍식 씨가 내년 4월에 기적처럼 찾아온 딸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의 결혼을 4월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데뷔와 생일 그리고 딸의 생일이 모두 4월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4월을 축제의 달로 만들고 싶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홍식 씨는 딸의 남자친구를 좀 피해 다녔던 걸로 알거든요. 네, 이홍식 씨의 예비사인 원혁 씨가 한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를 해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공개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다. 이 여자친구 아버님이 사실 개그맨 이홍식 씨다라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리고 2년 동안 3초 동안 뵙다, 뵙자마자 택시를 타고 가셨다라고 털어놓으며 오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레이디 제인 씨 결혼식장에 가서 저 혼자 이제 이홍식 씨를 봤는데요. 이홍식 씨가 이 자리에 자신의 딸과 이 원혁 씨를 같이 데리고 왔다고요.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제 인사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촬영이 있어서 어떤 방송국을 갔었는데 이 따님이랑 이홍식 씨가 같이 촬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자리에도 이 예비 사위가 함께 수주 뒤에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가족이 될 거라는 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 이홍식 씨가 이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또 남진 씨 영향이 컸다고요. 네, 이홍식 씨에게 있어서 남진 씨는 정신적 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진 씨와 예비 사위 내년 4월에 사위가 되는 이 원혁 씨 사위의 공통점이 있는데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이 남진 씨가 아 그 친구 괜찮아 하면서 이제 원혁 씨를 또 추천을 했고 남진 씨만이 아니에요. 또 해병대 선배들도 이렇게 좀 이홍식 씨가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을 굳히지 못하는 걸 느끼니까 이 예비 장인께 전화를 해서 우리 후배 괜찮은 친구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홍식 씨도 이렇게 보니까 볼수록 참 괜찮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승낙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내년이면 데뷔 50주년을 맞이하는 이홍식 씨.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고요. 네, 1975년 대한민국 최초 공개 코미디언 1기로 시작한 뽀시기 이홍식 씨. 어느덧 내년에 햇수로 데뷔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딸 덕분에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햇수로 50주년인 내년에는 규모가 큰 공연보다는 작지만 가족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서 작은 소망을 드러냈거든요. 또 어깨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선배이기 때문에 이 50주년을 축하하는 후배들의 메시지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